갈비사자 바람이의 안착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된 청주동물원. 그런데 동물원이라면 을에 있을 것 같은 코끼리, 기린 등 열대 지역에 사는 상당수 동물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 탓도 있지만 멸종위기 도둑동물에 대한 보존과 종 복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동물원 운영에 화석연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CO2를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소종 야생동물들 보호를 하면서 그런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천연동물자원보존관이 들어오면 청주동물원은 관람객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야생동물의 자연 복귀를 돕는 과정과 동물들의 초음파, 내시경 검사 등 건강검진 또한 투명 유리창을 통해 공개됩니다. 단순히 동물을 관람하는 인간 중심의 동물원이 아닌 야생동물 보호와 종 복원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재미추구는 사실은 지금 윤리적이지 않다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추세에도 현재 청주동물원은 아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소속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동물원 관련 업무를 생물 보존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산하로 이관했다는 점에서 청주시도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